엄마 몰래 두 사람 그런 사이였어요? 아니 저기 예린아 그게 아니라 네 아빠가 나한테 약속한 게 있단다 널 잘 봐주면 나한테 평생 충성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란다 입 다물어요 예린아 듣지마 저기 아빠가 다 설명할 테니까 너 어린애야? 무슨 말인지 몰라?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 널 위해서 널 위해서? 너 때문에? 예린아 거짓말하지마 다 진짜인 줄 알았어 나 잘되라고 그러는 거다 나 위해서 그런 거다 잘해야 된다 근데 말해봐요 이게 진짜 다 날 위한 거였어 아니야 거짓말이야 당신이 날 속인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속일 작정이었어? 언제까지? 예린아 저게 크게 나 이제 저 여자한테 이용 안 당해 아빠도 더는 날 위해서라고 하지마요 예약할 수 없잖아 너는 나라